하이닥씨 위주로 뮤지컬이면 뮤지컬 모든 방면에서 다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가수가 되고 싶고 언니처럼 마음으로 노래하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고속도로의 여왕이라는 금장 수식어가 있잖아요? 저는 국도를 맡고도록 하겠습니다 국도의 여왕을 해서 많은 분들의 도로 도로란 도로는 저희가 다 맡고 가겠습니다 또 하늘길도 있지 않습니까? 때로는 갓길도 책임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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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금장댕씨도 오늘 총정리 한번 해주시면서 오늘 저 혼자가 아니라 제 이쁜 동생이랑 함께 자리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도로를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곡을 노래로 한번 더 전해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는게 나을 것 같아요 노래가 몇 분인데요? 노래 뭐 길면 자르셔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짧은게 문제라서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? 자 4684 아 그래요 4684 문자 좀 주셨는데 기대했던 거에 몇 배나 꽉 찬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고맙습니다 제비꽃님도 여자들의 의리가 더 멋진 듯합니다 그래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이게 참 멋지죠 아까 그리고 우리 하이량씨 노래하실 때 금장댕씨 표정을 봤거든요 진심으로 정말 챙기는 얼굴이더라 그리고 량희씨가 우리보다 나이가 어려서 우리가 막 이렇게 동생처럼 하지만 굉장히 속이 꽉 찼고 보니까 네 맞아요 굉장히 어른스러운 사람이야 네 그게 보여요 진짜 현장 경험이 뭐 그러니까 내공이 있잖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아 3035님 두 분 듀엣 한 번 할 생각 없나요? 어때요? 뭐 주어진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마다하자는 겁니다 네 대표님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자 두 분이 함께 나와주셔서 대표님은 계획이 없구나 계획이 없어요 자 이제 노래 들으시면서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직접 본인이 꼭 꼭 소개해 주세요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어 신곡입니다 시치미 뚝 떼고 간다일 때 시치미를 내놓고서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께 무대에서 인사를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오늘 구호고쇼를 통해서 시치미 라이브를 한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늘 건강하시고요 구호고쇼에서 다시 또 만나요 안녕 깔끔한 마무리 저희는 뭐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하이량씨도 안녕 안녕히 계세요 취이 틀려면 그만의 곳에 빛난 꽃도 치고만 돼 바람에 등 떠밀면 가능일세와 한 줌도 안 되는구나 심한 저 세월은 눈치도 없이 시침이 떼고 가는데 바람에 보러 딱 갈 길인데 못하러 왔어 뜬아기 싫더냐 약속하다 원망을 말자 세상차 별거 없더라 어우 좋아요 세상차 별거 없더라 노래 기가 막히게 잘해 진짜로 반장은 건데 아주 진짜라면 그만인 곳에 빛난 꽃도 치고만 돼 바람에 등 떠밀면 가능일세와 한 줌도 안 되는구나 심한 저 세월은 눈치도 없이 시침이 떼고 가는데 한 번 앞다 갈 길인데 못하러 왔어 뜬아기의 손님이 눈치도 없이 눈치도 없이